네, 이분들의 노래 덕분에 정말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2회 가훈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월별부문 9월 서인국 정은지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서인국 정은지씨가 함께 부른 올포유가 9월 수상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이 곡은요, 90년대 감성 돌풀의 주역이었던 인기 드라마의 OST였죠. 주인공이었던 서인국씨와 정은지씨의 듀엣곡이었는데 리메이크 된 곡이었습니다. 가훈지수 1억 1,300만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9월 부문 1위를 차지한 서인국 정은지씨의 수상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 우선 이렇게 응답하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상으로 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앞으로도 에이핑크로도 또 여러분들께 멋진 가수로 인사드리는 멋진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해서 이 올포유란 곡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과 많은 상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보다는 일단 응답하라 일구구치를 만들어주신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신원호 감독님, 유우정 작가님, 그 외 작가님한테 이 상을 꼭 바치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젤리피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응답하라 일구구치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저의 하트라이더 팬분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두 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인국 정윤지 씨였습니다. 자, 계속...